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블랙 큐브를 던져볼 것이 던질만한 게..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욕을 하고 싶어요 바지가 옵션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땡기는 아이템인데 또 어떻게 보면 장갑도 한번 해보고 싶긴하고 이왕이면 엠블럼도 한번 레전보내고 싶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바지 마음에 들고 장갑도 한번 해보고 싶고 장갑을 할까? 왠지 느낌이 좋은데 장갑이 장갑을 해보겠습니다 아 크레이 방어력 아 느낌은 좋다 느낌이 좋은데 아 이제 선택해야 돼 하나밖에 안 남았어 직진해지요 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건가 아니 아니 어? 어? 아래가 더 낫지 않나요? 아 아니 그다 위에 크리올스테이지 아 미안합니다 아 아래가 수공 올라가는 맛이 있어서 아래께 땡긴긴 아파 아 뭔가 아쉽다 30%였으면 서슬란하네 아 모르겠다 아 아 아깝다 12골을 이용할 것 같구나 아아 아 뭔가 아까워 아 차라리 다른 건 또 몇걸 갑자기 좀 후회되네 아 아 아쉽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